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일단 물, 물엿, 설탕 1컵,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청포도와 딸기, 그 다음에 고추기... 꽃... 이거 아니었는데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일단은 물, 물엿, 설탕 1컵 오늘은 제가 머랭쿠키를 먹으러 갈건데 먹어볼건데요? 오늘은 제가 머랭쿠키를 먹으러 볼건데요 오늘은 치즈 스파게티 오늘은 치즈 스테이크 피자를 먹어볼건데요 오늘은 치즈 스테이크 피자 오늘은 피자 스테이크를 먹어볼건데요 치즈 스테이크 피자 오늘 치즈 피자 오늘은 치즈 피자 쓸게 오늘은 치즈 스테이크 오늘은 치즈 스테이크 피자를 먹어볼건데요 오늘은 치즈 스파게티 오늘은 치즈 스파게티 오늘은 치즈 스테이크 피자를 먹어볼건데요. 이게 쓰러졌어. 뭘 쓰러져? 이거. 누구야? 누구긴 너잖아. 내가 왜 이런걸? 아니 왜 내가 해? 씹는다 씹는다. 씹지마라 씹지마라. 씹지마라. 맛없다 그러면. 진짜 맛없다. 진짜 맛없다. 스팸을 맞춘건데? 맛있다. 마지막 한 번. 안녕하세요. 톡톡쇼입니다. 아 이상해. 처음에 보는거야. 아 처음에 괜찮은거야. 잠깐만 한 번 더 끌어. 슈팅스타 블리스타를 먹어볼건데요. 오늘은 슈팅스타 블리스타를 먹어볼건데요. 오늘의 슈팅스타 블리스타를 먹어볼건데요. 오늘은 슈팅스타 블리스타를 먹어볼건데요. 오늘은 시대!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청포도 청포도는 되게 먹음질스럽게 생기지 않아요? 메뉴! 저는 나의 안녕하세요. 저는 분홍반 유시아입니다. 제가 부를 도에는 예쁜 아기고입니다. 동그란 눈에 까만 잡고 하얀 털옷을 입은 예쁜 아기고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 얘기하지 말겠다 했으면 나는 행복해 어떤 비밀이라도 말할 수 있어 까만 장고에 입을 맞추면 춤추봐 얼굴이 속히는 예쁜 아기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